공통에서 합성을 다하는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공통에서 합성을 다하는 우리의 자세는 뭐야? 그냥 고유수학이야. 대응관계. 정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한 줄 해석이 이 문제의 포장지인데 그로 인해서 변별을 가하게 하는데 지나가면 내가 이걸 어떻게 이걸 몰랐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거랑 똑같아. 오늘 선생님이 밥 먹다가 밥을만큼씩 물었어. 김치나베를 먹었어. 그런데 김치나베를 먹을 때 옆에서 수란이 나오잖아. 계란이 나와요. 계란을 여기 나베에 담궈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담궜어. 그런데 떨어뜨렸다. 그래서 국물이 국민이 터가지고 양쪽 가슴과 배에 지도를 그리게 됐어. 흰색 아이셔츠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선생님 20년 동안 대치동에서 강의하면서 이런 적이 처음이었거든. 여러분들이 수능장에 가면 그런 기분 느낄걸?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런 낯선 상황에 네가 만나네. 선생님 20년 전에 처음이었다니까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해. 여러분이 지도그림 빨간 거 지도그림을 입고 들어올 수 없잖아. 그래도 벗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 수학문제 푸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 그럼 뭘 어떻게 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근본적인 문제. 빨래를 해? 뭘 해야 될 거잖아. 빨래를 하든 빨리 가서 옷을 새로 사오든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잖아. 야. 그때 해결책이 뭐였어? 아니 와이셔츠를 사러 가려면 또 뭐야. 어디 가야 돼. 멀어. 근처에 없어. 수업을 못 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뭐야. 그래서 정의를 물은 거야. 정의. 정의. 여러분 떠올려봐. 다이소. 다이소. 갑자기 다이소가 떠오르는 거야. 다이소. 이거 다이소 온 거 아니에요? 다이소. 그리고 뭐야. 5천 원짜리 다이소인 와이셔츠야. 찾았잖아. 이거 해결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학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그 위기를. 수학은 정의라니까. 정의. 그러니까 다이소 이름 잘 지은 것 같아. 정의가 떠오르잖아. 그래서 정말 갔더니 있더라고. 딱 하나 남았더라. 5천 원짜리. 흰색 아이소 딱 하나 남았더라. 너무 감사하게 바로 그냥 득템했죠. 그랬더니 뭐야. 팔도 짧고. 아저씨 혹시 팔 걷은 이유가 팔이 짧아. 손님 팔이 긴가봐. 그거야. 미안합니다.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